숙희야 누나니까 좋지? 너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써니야 계란을 보내주셨다 써니 어머니께서 계란을 보내주셔서 오늘은 에드 스크램브를 만들어줄겁니다 일단 버터를 넘기고요 우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깨에 넣어서 섞으면 끝납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에드 스크램블이 만들어집니다 정배로 먼저 들어와서 크레이스에서 에그 스크램브를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지? 이렇게 하면 라이브 스크램브를 넣고 다큐블이 만들어내요 감사합니다